졸구의 끝판왕을 다룬 이니메이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 피어난다. 10% 바뀌어서 아니었습니다. 괜찮은데? 큰 포인트야. 괜찮은데? 박사님만의 졸구 실천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공유 좀 해주시죠. 제가 넷플릭스 중독이었어, 중독 그때 한 3년 전에. 너무 재밌게 봤어. 근데 이제는 아예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나요. 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인지그라운드 인생 공부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또 재미있는 영화로 인생 공부를 시켜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졸구의 끝판왕을 다룬 애니메이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된 적은 없는데 박사님이 요즘 졸구 밀고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티셔츠도 졸구 티셔츠였고 블로그도 졸구 블로그 만들었고요. 다 졸구고. 졸구가 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다시 소개를 해주시죠. 졸구는 존버가 열심히 버티자는 내용이고 졸구는 졸려도 꾸준히 졸려도 꾸준히 어린 친구들이 보고 있으니까 졸라 꾸준히의 줄임말인데 졸라라고 쓰면 안 좋은 어감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고 합성어로 만든 신생 합성어입니다. 졸구 누가 물어보면 졸라라는 말이 쓰기 힘드신 분들은 졸려도 꾸준히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좋네요.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그래서 졸구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영화가 떠올라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 제가 드릴게요. 영화가 한 청년이 알프스 산맥을 여행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 전이었는데 당시에는 그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대요. 완전 황무지 밖에 없어갖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공간 이게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서 수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내다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를 이제 청년이 터벅터벅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한 양치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기한테 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하룻밤 신세도 집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까 이 양치기가 자루를 하나 갖고 오더니 자루에서 도토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도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좋은 도토리네 나쁜 도토리네 이렇게 도토리를 고르더랍니다. 그래서 저 할아버지는 저 도토리로 뭘 하는 걸까 그래서 양치기 할아버지를 몰래 쫓아가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도토리로 뭘 했냐 바닥에다가 이렇게 시팡이로 쿡쿡쿡 구멍을 파더니 거기다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거죠. 황무지 그래서 황무지에다가 왜 나무를 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대요. 그 중에서 2만 개가 싹을 틔웠는데 그 중에 또 절반은 쥐가 갉아먹고 바람에 꺾이고 그래서 죽을 거고 한 만 그루 정도가 나무가 될 거 같아요. 왜 그런 일을 하냐 나무가 없어서 땅이 죽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려보겠다. 그래서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답니다. 대단하죠. 이기적이 태주자네. 진짜. 그리고 다음날 청년은 이제 양치기를 떠나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해서 5년 동안 가정고생하면서 전장을 누빕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양치기가 생각나잖아요. 도대체 그 도토리들이 어떻게 됐을까. 숲이 됐어? 그래서 양치기를 다시 찾아가봤더니 모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심은 1만 그루의 참나무가 이렇게 다 피어났던 거죠. 그 이후로 청년은 매년 양치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마다 숲이 더 넓어져 있고 웬 마지막에 찾아갔을 때는 완전히 숲으로 바뀌어서 시냇물도 부르고 마을 사람들도 돌아오고 새도 지적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어있어요. 이 딱 졸구에 딱 어울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그러네. 영화를 옛날에 어렸을 때 봤어요. 이제 TV에서 이제 명절 특선영화 같은 걸로 나와서 봤는데 그때는 어린 시절에 한창 또 이제 90년대 환경보호 메시지 중요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환경보호 해야 된다. 나무 심어야 된다. 막 식목일에 항상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환경보호 중심 메시지로 영화를 봤는데 졸구를 딱 듣게 되고 이 영화를 떠올려서 다시 보게 되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 갈 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한국전쟁 끝나고 나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이제 어린 친구들은 막 이렇게 다 나무가 많으니까 저기 원래 있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아니 엄마 아빠도 아니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북한에 가면은 그다음에 그 연료가 없어서 나무를 다 베다 쓰기 때문에 민동산이 되게 많아요. 북한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얘기는 이게 이게 실화네.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명이 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양치기로부터 세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르침. 우선 양치기는 성실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성실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모르나 또 노력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양치기로부터 배운 성실함은 노력하고는 좀 달랐어요. 어떤 성실함이에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노력이라는 그런 말이 어울리려면 하루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노력이 될까요? 10시간? 8시간 이상이지. 8시간 이상. 전교 근무 시간 이상. 그런데 그럼 양치기가 나무를 심으려고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냐? 아니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그 청년이 담배 한 대 피우는 동안 도토리를 정리해요. 괜찮은데? 오늘 큰 포인트야. 괜찮은데? 담배 한 대 피울 정도면 이게 파이프 담배라 좀 오래 피긴 하지만 아무리 오래 피해도 한 시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자기 전에 한 시간 동안 도토리 정리하고 다음 날 이제 양치러 나가서 양들이 풀 때 될 동안 또 한 두 시간 나무 심고 그러니까 양치기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드린 성실함은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꾸준히 모이고 모이니까 10만 개를 심을 수 있었고 그게 1만 그루의 나무가 되고 나중에 커다란 숲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요즘에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게 사실 제가 영어를 어설프게 배워서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고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제가 영어를 어설프게 배워서 영어를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항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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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런 데서 중, 중, 상급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또 한 5, 6년 동안 영어를 써 본 적이 없으니까 영어가 또 급격하게 감소한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부터 종종 영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또 여러분 초급에서 중급 가면 또 올라가는 맛이 있어서 재미있어요. 이제 중, 상급에서 상급으로 넘어가려면 디테일만 계속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그게 피곤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사실 동기부여가 별로 안 생겨요. 그게 내적 동기가 팍팍 안된다고 안 보이니까 가시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내년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공돌이 영어로서 브로큰 잉그리쉬만 하니까 이제 좀 괜찮게 올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쉐도잉이랑 책을 더 많이 특히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쉐도잉을 제가 많이 해요. 쉐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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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죠. 그림자처럼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면 이제 따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벌써 한 지 한 1주 좀 넘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보통 영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발음 따라하기 힘든 경우도 있겠죠? 저는 발음도 거의 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가 나와도 걔네가 말하면 이제 똑같은 스피드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입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가 언제까지가 걸릴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바빠서 못하고 또 핑계가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이거를 6개월 동안 최소 6개월 길게 1년만 잡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쉐도잉을 해서 좀 어느 정도 뭐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영어 덕후가 아니고 영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여러분이 본 게 아니죠. 제가 외국인으로 인터뷰했을 때 그 인터뷰의가 좀 문제없이 제 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해야겠다 하는데 벌써 며칠 했다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근데 우리 윤피디님이 잘 말해주는 거에요. 제가 그 영어 공부에 뭐 8시간 이렇게 쏟지는 않거든요. 하루에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꾸준히 6개월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저는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쉽지가 않다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하루에 2시간 빼는 게 이게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하다보면 진짜 하루에 2시간 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2시간을 그래도 짬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게 진짜 졸구정신 가득한 성실함이 아닌가 아주 좋은 포인트였어요. 이게 이제 제가 양치기로부터 배운 첫 번째 가르치 아니 그냥 자꾸 내가 양치기가 싫은 게 있으면 양치기 하면 거짓말쟁이 이미지가 있잖아. 하필 그게 왜 양치기지 그러면서 양치는 분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가르침 아까 내적동기 얘기하셨잖아요. 양치기는 나무를 심었잖아요.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 중에 2만 개가 싹이 트고 그 중에 절반은 쥐들이 갉아먹고 결국 10만 그루를 심어서 1만 그루밖에 못 살린 거예요. 또 성공률이 10% 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양치기는 좌절하지 않았죠. 내가 내가 10개를 심어서 하나밖에 안 나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10%만 성공을 해도 그걸 꾸준히 했습니다. 거기다 영어가 잘 이렇게 눈에 띄게 안 성장한다고 그러셨는데 나무는 얼마나 눈에 띄게 안 성장해요. 처음에 이렇게 풀때기 같은 이만한 게 사람 키만큼 자라려면 진짜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런데도 전혀 이제 멘탈에 타격이 없이 그냥 꾸준히 나무를 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영화를 보다가 딱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도토리를 계속 심으면 언젠가 커다란 숲을 잃을 거라는 완벽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강력한 멘탈을 불러왔고 꾸준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찍는 날짜가 12월 5일인가 5일인가 5일에 찍는데 그거 기준으로 페이스북에 보면 제가 새벽 4시 47분에 쓴 글이 있어요. 새벽 4시 47분 제가 원래 그때까진 깨있지는 않는데 그날은 저희가 제가 한 3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하나 엎어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답답한 거야. 그러면서 그걸로 엎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빨리 그거를 만회해야 될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준비가 내가 안 된 거예요. 아 그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진짜 억울해서 그래서 내가 아침 6시 반에 잠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뭐 저는 이제 의사결정권자고 하는 일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뭐 아이템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 뭐 30개 내면 두세개 성공하는 거 같아요. 두세개 성공한 거에요. 그게 성공한 거에요. 성공한 게 있다는 게 성공한 거지.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실패한 게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모의거나 나이를 떠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딱 한 번 시도해서 딱 한 번에 성공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양치기가 뭐가 있냐면은 뭐 딱 아까 윤충희님이 아까 우리 윤충희 PD님께서 딱 그거 말씀하신 거에 슥 지나간 게 있는데 그 이 알프스 건너는 친구가 양치기 만났을 때 양치기가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봤다 그랬어요. 이건 좋은 도토리 네 나쁜 도토리 네 양치기가 그거를 심으면서 노하우를 쌓은 거에요. 아 그래서 10번 중에 9번 실패한 게 아니라 양치기한테 노하우가 생긴 거에요. 그래서 원래는 10개 중에 한 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100개 중에 한 개일 수도 있었는데 자꾸 심어 보면서 나오면서 자기가 타일을 올려 가는 거에요. 그 다음에 그때는 10개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10개 중에 2개, 3개일 수도 있는 거에요.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죠. 현실에서 솔직히 성공 확률 10%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이게 다 현실 이제 성공만 보는데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실패입니다.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냐 실패해서 내가 무엇을 얻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양치기에서 그걸 다시 한 번 또 리마인드 한 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르침은 양치기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졸도할 정도로 졸락 꾸준히 맞습니다.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면을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똘똘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아 우리 피디님 똘똘하죠.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성적도 성적도 물론 잘 받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디어 참 좋다 생각 참 기발하다 이런 얘기를 대학 시절도 듣고 나중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데도 항상 그런 칭찬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저는 이제 취업도 실패했고 이룬 게 이룬 게 없었죠. 대학까지는 좋았어. 대학교 우리 윤페님이 연세대, 재료과 나왔나요? 신소재공학과 나왔나요?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연세대학교 나왔거든요. 잘 갔죠. 대학교도 근데 뭐 취업도 안 됐고 그다음에 뭐 내가 뭐 영화로 먹고살아보려고 했지만 거기서 수익이 나온 적도 없고 솔직히 영화는 되게 이제 꾸준히 써본 거고 꾸준히 써본 거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집안 사정도 있었고 또 안 됐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못했죠. 그 다음에 근데 또 그게 있네 그거랑 연결이 되네 이거 다 모든 게 연결되는 게 그래도 영화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썼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직장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요. 어 양치이랑 똑같네 영화 쓰는데 뭐 하루 24시간 20시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일주일에 하루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제가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성공도 실패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뭔가 해서 실패라도 하면 아까 실패에는 다 경험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실패하면 경험이라도 있는데 아이디어를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아이디어에만 그칩니다. 이거는 진짜 최악의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름 이제 뭔가 생각한 게 있고 그럼 그걸 해보려고 했어요. 물론 뭐 사업을 한다던 거 이렇게 돈이 들어간 건 제가 자본이 없으니까 그런 건 못했지만 뭔가 이거 해봐야지 그러면 해서 완성품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어 그래도 왜 제가 왜 성공을 못했느냐 그걸 꾸준히 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제가 체인지그라운드 들어와서도 처음에 이제 픽션월드가 되게 구독자도 구독자는 많이 있었어요. 박사님 이렇게 도움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그냥 사람들 댓글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막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새롭고 기발한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하나 딱 정하고 그거를 그렇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이 뭔가 하나 하는데 한두 달 해본다고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한두 달 해갖고는 이게 성공도 실패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한 1년 꾸준히 해보고 1년 동안 해봤는데 아까 박사님도 그랬잖아요. 6개월 동안 해봤던 프로젝트가 엎어졌다. 박사님도 6개월은 해보고 아 이건 실패다 성공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6개월에서 1년은 해보고 아 이건 실패다 성공이다 그때 가서 해봐야지 그렇게 꾸준하게 해보지도 않고 한 두 달만 해보고 아 이거 안 되는 거 같아 아 이거 안 되는 거 같아 하면은 아무것도 못 이룬다는 거죠. 제가 되게 저를 크게 반성하는 지점이었어요. 음 아주 잘 반성했네요. 그게 아니라 말씀드리면은 저희 체인지그라운드 채용할 때 그 채용요건에 보면은 어 남들이 보면 좀 터무니없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빨리 많이 해야 된다. 빨리 많이. 얼마나 짜증나요. 많이 하는 것도 짜증나 좋겠는데 그걸 빨리 하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꾸준히 하는 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주일에 1개씩 해갖고 1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50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럼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2개씩 한다고 칩시다. 1년에 100개를 할 수 있죠. 아 하루에 2개. 하루에 2개. 하루에 1개. 하루에 2개면은 얼마에요? 그러면 하루에 2개니까 10 아니 25일이면은 1년치가 벌써 검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되게 뻔한 것 같은데 이게 저희 비즈니스 전략이고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체인지그라운드 들어오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퇴사한 분들도 철학이 안 맞아서 나가시는 건데 지금 남아있는 PD분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편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계점이 한번 넘어가면 그때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때 여유가 생기고 막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빨리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래요. 막 이걸 정성 양이 다냐 정성 이 복잡계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이 알 방법이 없어요. 정성은 기본 실력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처음에 쓰지 않는 거예요. 기본 실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프로는 내가 스피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퀄리티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컨텐츠를 손 딱 대면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걸 왜 알아주지 않나요? 그러면 일을 못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꾸준히가 중요한데 제가 여기 하나 덧붙여 드리면 빨리 자라면 어떤 이점이 있냐? 내가 1년 할 거를 3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인생에서 기회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자라는 게 습관이 되면 진짜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살잖아요. 꾸준히 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80까지 사는데 평생 도전만 하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한번 빨리빨리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박사님만의 졸구 실천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공유 좀 해주시죠. 음 예를 들면 저는 그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빅보컬을 할 때 단순 노가다 작업이 몇 개월 있었어요. 단순 노가다 작업이 있어서 되게 하기가 싫어요. 그때는 제가 넷플릭스를 틀어 놓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단순 노가다예요. 그래서 그냥 배경음악처럼 틀어 놓고 했어요. 딱히 보지도 않았어요. 클릭클릭만 하고 근데 우리 완벽한 공호법에서 봤죠? 멀티태스킹은 여러분 실수를 많이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수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요. 그냥 노래를 들으면서 했어야 했었는데 진짜로 이게 아무리 단순 노가다지만 거기서 지적인 행동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일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다시 거기서 좀 보러 들어가면 넷플릭스를 보면서 제가 넷플릭스가 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 인생 재밌는 것도 딱히 없었는데 일만 하느라고 제가 넷플릭스 중독이었어요. 중독 그때 한 3년 전에 너무 재밌게 봤어. 자꾸 생각나 근데 제가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하려고 넷플릭스를 끊고 그러다가 중간에 넷플릭스를 아예 끊고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제가 넷플릭스를 다시 가입을 했는데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나를 봤어. 옛날에 어때요? 하나 보면 또 보고 싶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예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아예 욕구가 없어요. 거기다 보고 싶은 욕구가. 그래서 되게 내가 놀랍더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3년 만에 바뀌었지? 옛날 같으면 하우스 오브 카드 한 번 틀으면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한 번 더 봐야 되고 근데 그런 감동이 내가 몇 개를 봤는데 아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진짜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실력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좀 행운인 것 같아요. 사람이 동기는 내적 동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 의미, 성장이 중요한데 그냥 괜히 뭐 일철장애로 완벽한 공부법에 둘 다 동기가 들어가거든요. 조직의 동기와 개인의 동기가 들어가는데 괜히 그런 걸 써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가 내적 동기와 즐거움 이런 걸 찾고 보니까 이런 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이제는 영향을 못 미쳐요. 제가 이렇게 뭘 열심히 하는데 하는 방해 요소들 있잖아요. 재밌는 요소들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일보다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면서 좋아해야 돼요. 왜? 좋아하는 일을 찾을 가능성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이 말에 정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백수 시절에는 게임을 꼭 한 판씩 했어요. 이렇게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니까 백순대도 그치? 많이 하지는 않고 자기 전에 한 판 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체인지그라운드 와서 정말 이제 코가 빠지게 이제 바빠하고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적응하느라고 아까 많이 많이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눈클 쓸 데 없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냥 하루 좀 그냥 푹 쉬면서 게임이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저도 이제 막 그러다가 뭔가 이제 좀 픽션월드가 재조정 기간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시간이 붕 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이 남네 이거 뭘 할 것도 없고 뭐 하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데 게임이나 해볼까 그랬는데 딱 이제 스팀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었네요. 그리고 어 게임보다 대본 쓰는 게 재밌는데 그리고 대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다시 밥 먹고 와서 아 이제 오늘 할 일도 많이 했고 이제 뭐 할까 뭐 영화나 볼까 드라마나 볼까 그러다가 에이 할 일 없는데 대본이나 쓰자고 대본을 쓰고 있는 건데 그게 하다보니까 아 모험생이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대본을 뭐 그냥 좋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일로 쓰면 그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자꾸 그 임계점 환경설정 이런 걸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막 억지로 빨리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한번 나 자신을 확 어디 담갔다 빼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이 낡아되고 내가 일이 돼서 진짜 덕업일치의 시대가 와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일이 막 대중한테 퍼졌을 때 그런 쾌감도 조금 있고 그러면서 이 덕업일치의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 난 저게 덕업일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맨 처음에 힘들다고요. 다. 그 과정에서 임계점을 넘는 과정은 매우 힘든 순간입니다.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그런 게 없어요. 생각보다. 착각일 확률도 높고 되게 잠깐 올라온 열정일 수도 있고 저희가 써놨잖아요. 직업을 선택, 과학적으로 직업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찍 일정에 써놨는데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되게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 어떻게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 확률이 낯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근데 궁극적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해줘야 돼요. 근데 그 선후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 놓고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무책임한 발언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잡을 기회가 없고 운도 없는데 본인은 운이 좋게 그걸 잡은 것 뿐일 수도 있는데 그걸 마치 자기가 실력으로 쟁취한 것 마냥 말하죠. 저도 대학교 때는 미드보고 스타하고 바둑두고 그랬다니까요. 비하하고 저는 그 다음에 나중에 근데 웃긴 게 뭐예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다닐 때는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스크린 골프를 혼자 쳤어요. 혼자. 아무랑도 치지 않고 혼자. 왜냐하면 나는 귀찮아. 그냥 나 혼자 치는 게 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필드 한 번 나가면 너무 좋고. 근데 그런 욕구가 아예 없어요. 그 다섯 시간을 그 치료한 걸 왜 하지? 나중에 되면 제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나중에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고 작가님이랑 나중에 오락실 차릴 건데 과연 내가 오락을 할까? 그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봤을 때 박사님은 오락실을 차리면 오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락실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나면 그 오락실이 아니라 우리만 하는 오락실. 우리만 하는 오락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락실보다는 고 작가님 꿈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돈을 많이 벌면 게임단을 창단하는 게 목표예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럼 이 친구들 우승하면 같이 내 우승처럼 기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뭐랄까? 이 졸구할 수 있는 게 그냥 내가 마음 없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내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진짜 인계점을 이렇게 딱 담가봐야 되는데 우리 윤 피디님도 아주 잘 말씀해 주셨네. 저 얘기뿐만 아니라. 그런 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졸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빡독이라는 행사도 만드는 게 한 번 해보고 나면 쉬워요. 그게. 그게 뭔지 감이 와요. 그게. 그러면서 지금 벌써 빡독이라는 게 오래 생겼는데 막 자체적으로 빡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년에 이걸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키울 거예요. 이거를요. 아주 전국문이 빡독이 아주 미치도록. 그러니까 막 억지로 참고 하는 게 아니라 빡독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수준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모든 사람 머리에 도토리나무를 심어버리겠습니다. 도토리나무 숲을 잃어버리겠어요. 아까 전에 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재밌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밌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럼요. 제가 요즘 그런 걸 좀 느끼는 게. 제가 회사 들어오기 전에 혼자서 이제 글을 쭉 썼잖아요. 그때도 그게 재밌는 게 글을 쓰다 보면 글쓰기 실력이 늘어요.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럼요. 무조건 늘어요. 몇 년씩 쓰다 보니까 그게 늘었는데 그래서 그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회사에 왔을 때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에 내가 여기서 더 글쓰기가 발전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온 지도 한 8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늘어요. 또 달라지고 또 새로운 걸 깨닫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필님이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수익이 없이 아마추어로 글을 쓰다가 이제 그래도 월급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수익도 발생하고 그런 글을 쓰니까 또 다르죠. 무게감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최고의 내적 동기 중 하나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뭐 외적 동기인데 근데 이게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돈은 혼합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이걸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거는 엄밀히 말한 외적 동기인데 내가 그걸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를 뭘 해드릴 수도 있고 내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고 그런 건 딱 내적 동기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그게 가치를 이루는다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건 내적 동기입니다.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건 내적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두 가지 방법이 다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도 있고 하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학습 능력이 얼마냐가 여러분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운에 맞게 내가 우연치 않게 뭘 유튜브라가 되고 뭐 우연치 않게 작가가 되고 우연치 않게 뭐 운동선수가 되고 그게 너무 운해.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성공한 케이스 운 좋은 케이스만 보거든요. 나쁜 케이스가 여러분이 살면서 축구선수를 보는데 실패한 축구선수가 많을 것 같아요. 성공한 축구선수가. 실패한 축구선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요. 그럼 그 실패한 다음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요. 너무 그런 게 제가 너무 많은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오늘 나무 심는 이야기 제목이 뭐였죠 정확하게?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우리 오늘 양치기 할아버지한테 진짜 우리가 인생공부 했는데 진짜 여러분 졸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졸구는 가장 완벽한 전략입니다. 그냥 꾸준히가 아니라 졸구. 졸려도 꾸준히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진짜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컨텐츠도 계속 더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단순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빡톡도 더 늘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더비에서 저희가 이제 IT 솔루션.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프로그래밍 회사가 아니라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테크놀로지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예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고 재미있고 진짜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거를 기술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낼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랑 계속 함께 졸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졸구 블로그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졸구 블로그도 있습니다. 졸구 블로그도 많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내용 준비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즐거운 영화나 또 재밌는 드라마나 뮤지컬도 있겠죠. 아무튼 다양한 영상을 중심으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나 또 테마 하나를 잘 잡아주셔서 좋은 이렇게 또 뭐랄까 가이드라인 이런 또 좋은 정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너무 준비해서 감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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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